자막뉴고 박사 큰중로 34번 puisque.. 아이고 도로만 주선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야 누구세요? 어? 너 뭐야? 뭐요 저희 집인데요? 윤샛별이네 집 아니요? 윤샛별 전데요 뭐.. 잠깐 가만히 있어봐 윤샛별x8 윤샛별 4세 니가 4살이여 이 새끼야? 예? 24살인데요 24살이라고? 아이 잠깐만 아 이거 20년 전 자료를 아이 이 새끼들 갖다 족쳐야겠구만 이 새끼야 아 일 안 하고 이 새끼들 혹시 산타세요? 아이 이 새끼야 산타를 아직도 믿냐 나잇값 좀 해라 이 새끼야 간다! 아 뭐라도 좀 주고 가요 아 맞다 야 너 플스 좀 남은 거 없냐? 플스요? 요즘 애새끼들 뭐놈의 플레이스테이션 플레이스테이션 아유 진짜 대가리 읽었다가 플레이스테이션으로 가지고 개새끼들 있는 거 다 줘봐 나중에 줄게 아이 뭐 산타가 뭐 삥을 뜯어요 나중에 준다잖아 이 개새끼야 누굴 그지새끼로 하나 아 풀스 없어요 아니 그리고 왔으면 저도 선물 좀 줘요 아 이 새끼 애새끼 만약 징징거리고 꼴비기 싫어 죽겠네 뭐 필요한데? 저 돈 좀 주세요 저 알바 잘려가지고 내일 점심 먹을 돈이 없어요 아 이런 그지새끼를 봤나 뭘 맞으면 돼? 5천원? 예 그거라도 좀 줘요 에이 그지새끼 자고 가져가 가져가 아 감사합니다 야 예? 이거 저 담배값 해 아 진짜요? 간다! 아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워리 크리스마스! 빙신새끼 담배 안 피는데 아 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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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아 아 진짜 못하면 말이라도 쳐들어라 진짜 음 아 씨 뭐야 음 여보세요? 어 뭔 일이야 갑자기 아 그래? 2021년 됐어 지금? 아 씨 게임하느라 몰랐네 어 뭐 별일 없지 내가 무슨 별일 있겠냐 어 어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밥이라도 먹게 어 어 그래 게임중이나 다시 연락줄게 미안하다 어 어 어 너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어 어 팍 11의 노플 음 음 아 또 누구야 귀찮게 음 여보세요? 어 개 오랜만 니가 뭔 일이냐? 니가 나 연락을 다하고 지랄하지마 너 연락 안하면 절대 먼저 연락 안하잖아 어 나 21년 된지도 몰랐다 나 효창히 전화 받고 알았어 어 너도 새해 복 많이 받고 연락 좀 먼저 해 이 새꺄 아 이 새꺄 진짜 야 게임중이나 다음에 다시 연락할게 어어어 그래 어 어 다 어 친구들이야? 어 새해 됐다고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연락오네 평소에 연락도 없다가 그래도 새해 됐다고 전화도 오고 친구 참 잘 뒀다 아니야 아 나 원래 친구 사귀면 좀 깊게 사귄 편이잖아 음 아 뭐하냐 뭐하냐 아 아니 치지 말라고 아니 정불이 살아있는데 발언을 왜 쳐 아 아 아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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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오카이텔인다고 아 진짜 벙신들아 좀 아 아 놀랍은 벙신대 아 아 어 김대리 아 거장님 안녕하세요 왜 혼자 먹고 있어 저희랑 같이 안 먹고 아 지금 왕따 당하고 있어가지고 그래 힘내고 젓가락질 좀 이상하네 아 이게 어렸을 때부터 좀 습관이 돼가지고요 그게 나는 괜찮은데 젓가락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식사 예절 중에서도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 그지? 나는 괜찮은데 뭐 차장님이나 부장님이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김대리 안 좋게 볼까 봐 그래 내 말 뭔지 알지? 아 예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래 왕따 아니어서도 같이 밥 먹는 건데 아쉽네 고생해 고생해 네 가세요 어 김대리 여기 있었구만 어 최장님 안녕하세요 그래 왕따는 잘 당하고 있고 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이 자네 젓가락질은 왜 그렇게 하는가 아 이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돼가지고요 고치겠습니다 사람이란 게 말이지 아주 사소한 행동이라도 그 행동으로 인해서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버 고치겠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저기 실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돌아다니시다가 혹시라도 보게 되면 우리 부서 이미지가 어떻게 흐르겠냔 말이야 좆대지 않을까요 예 밥 맛있게 먹고 다음에 보세나 예 들어가세요 어 김대리 아닌가 어이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그래 자네 내가 면접 봤었지 아 네 그랬었죠 그때 젓가락질을 그렇게 하는 거 알았으면 안 뽑았을 건데 말이야 아 이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돼가지고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아이 농담이야 난 그런 거 신경 전 떼었어 나는 괜찮은데 혹시나 전모님이나 사장님이 가끔 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긴 하거든 그것 때문에 그렇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 네 고치기 전까지 잘 숨어서 먹겠습니다 예 그래 왕따 끝나면 연락해 예 들어가세요 아 이게 누구야 김대리 아닌가 어이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젓가락질을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아 이제 바로 들어가는구나 어릴 때부터 습관입니다 나는 오픈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런 거 괜찮은데 만약 자네가 회장실이나 주주총회 때 젓가락질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보게나 회장님이나 주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나 제가 주주총회에 들어가서 젓가락질을 할 일이 있을까 말이 그렇다는 거야 말이 씨발 예 고치겠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래 밥 맛있게 먹겠나 예 들어가세요 자네 젓가락질을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아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야 앉아 앉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아 이거 고치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습관입니다 그래 나는 괜찮은데 만약에 우리 사내식당이 어디 TV 같은 데나 나오게 되면 우리 회사 이미지가 개씹창이 날까 봐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다른 건 없어 아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무조건 고치겠습니다 예 맛있게 먹어요 예 회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럼 누가 안 괜찮은 거야 이 씨발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커트하러 오셨어요? 아 네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좀 답답해서 어떻게 그럼 투블럭 해드릴까요? 아니요 그 옆 이렇게 옆에는 짧고 이렇게 앞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유아인 머리요? 예예 그 유아인 예 그거 해주세요 근데 유아인 머리 하기엔 얼굴이 조금 상하셨는데 그냥 투블럭 해드릴까요? 아 네네 투블럭 해주세요 그냥 네 머리는 얼마만에 자르시는 거예요? 네? 잘 안 들려가지고 머리 얼마만에 자르시냐고요? 아 한 두 달 됐나 한 달 됐나? 두 달 두 달 정도 된 거 같아요 근데 머리가 많이 상하셨어요 아 진짜요? 두피에 뾰루지도 좀 있으시고 이따 제가 케어 제품 몇 개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씨 옆머리 많이 뜬다고 말해야 되는데 아 쉽지가 않네 씨 근데 옆머리가 좀 많이 뜨시는 편이죠 그죠? 아 네네 옆머리가 좀 이게 많이 떠서 옆머리를 좀 이렇게 그럼 일단 기장부터 자르고 일단 옆머리랑 뒷머리랑 한번 길이 한번 볼게요 아 네네 근데 답답하셨겠어 머리 이렇게 길으셔가지고 아 예 집에서 좀 안 나오다 보니까 진짜 기장 쳤으니까 이제 냄새나는 머리 한번 감고 한번 길이 한번 다시 볼게요 아 네네 수민쌤 샴푸 한번 해줘 네 이쪽으로 오세요 어 네 불편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어 네 괜찮아요 무릉도원이세요 아 예 아 무릉도 괜찮아요 아니요 무릉도원이시냐고요 아 예 무릉도원이네요 아니요 무릉도 어떠시냐고요 네 여기 앉으세요 실장님 어 이제 옆머리랑 뒷머리랑 길이 한번 볼게요 아 네 아 지금이 딱 좋은데 그만 잘라달라고 말해야겠다 저기 그 이게 괜찮아서 이게 길이가 이제 네?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길이가 좀 전체적으로 길이 한번 잘라드려요? 아뇨 아뇨 길이가 이제 괜찮은 거 같아가지고 그만 잘라드려요? 아 예 지금이 딱 좋은 거 같아요 그럼 옆머리 조금 뜨실 건데 괜찮으세요? 아 아 그래요? 그럼 옆머리만 조금 손봐드릴까요? 아 네네 그렇게 해주세요 옆머리 조금 손봐드렸는데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은 거 같아 어머 커트 잘 나온 것 좀 봐 이런 머리 소화하기 진짜 어려운데 진짜 잘 나왔다 아 예 그런가요? 근데 워낙에 두상이 예쁘셔가지고 이런 머리도 되게 잘 어울리시는 거 같아 부럽다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품 발라드릴까요? 아뇨 그냥 갈게요 야 쉬는 시간에 공부하냐? 모범생인 척 하지마 이 새끼야 쉬는 시간에 쉬라고 있는 거야 인마 쉬는 것도 공부야 어? 괴롭힘의 강도가 세지자 피해 학생이 멈추라고 소리칩니다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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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침을 들은 같은 반 학생들도 다 같이 외칩니다 멈춰! 멈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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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안녕하십니다 어 우리 딸 왔어? 아빠 친구 왔어 안녕하세요 어 그래 그래 니들 왔구나 그래 그래 재밌게 놀다 가라 저기 왼쪽이 경선이 수현이요 오른쪽이 서혜 은결이에요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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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오직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아저씨한테 다 말하고 어 내 집이다 네? 내 집이라고 아이 김대리 과장님 오셨습니까? 어 어제 잘 들어갔지? 아 예 잘 들어갔습니다 과장님도 잘 들어가셨죠? 아 뭐 잘 들어갔지 오늘도 화이팅이야 아 네 감사합니다 대리씨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네?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왜요? 근데 과장님 왜 저러셔? 과장님이 왜요? 아니 평소랑 말투가 너무 달라서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지? 아니 전혀 없었는데요? 근데 말투가 뭐가 달라지셨나요? 아니 화이팅이란 말 잘 안 쓰시거든 아니야 신경쓰지 마 아니 신경쓰게 만들어주셔놓고 신경쓰지 말라니 아니 정 신경쓰이면 뭐 커피 같은 거라도 뽑아서 가져가 봐 혹시 모르니까 아 네네 어쨌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과장님? 어 김대리 무슨 일이야? 그 어제 죄송했습니다 어제? 어제 뭐? 아니 그 어제 그 제가 그 한 거 때문에 너무 죄송해서 뭐 어떤 거 때문에? 그런 거 없는데 아 그런가요? 그런 거 전혀 없어 가서 일 봐 일 봐 아 네 감사합니다 어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김대리? 예? 아무도 없어졌다는데요? 나 과장님 저러시는 거 이 회사 6년 다니면서 처음 봐 아 뭐가 지금 좀 뭐 심각한 그런 상황인가요? 완전 빡치신 거 같은데? 일 보라고 두 번 말했잖아 아 일 보라고 두 번 말하는 게 그게 빡치신 건가요? 대리씨 진짜 눈치 없구나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아 그러면 어떻게 커피로는 안 끝날 거 같은데? 과장님 골프 좋아하시니까 골프채라도 한번 사서 가봐 골.. 골프채요? 저 과장님 어 김대리 왜 왜 또 왜 아 그 어제 그 아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진짜 진짜 죄송합니다 이거 과장님 골프 좋아하셔가지고 골프채 이제 사왔는데 아니 김대리 왜 그래? 왜 그래 어? 아니 어제 뭐가? 뭐가 왜? 어제 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왜 그래? 아니 아니요 제가 아니 눈치가 없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무 일 없었다니까 얼른 들어가서 일하세요 일 네 감사합니다 골프채 여기 놓고 가겠습니다 대리씨 뭐 왜 뭔 일이야? 과장님 왜 이렇게 빡쳤어? 그쵸 이거 보통 일 아니죠 왜? 아니 진짜 진짜 아무 일도 없어졌다는데요? 과장님 저렇게 빡친 거 나 처음 모른데 이거 골프채론 안 될 거 같은데 그쵸 골프채론 안 될 거 같죠? 아니 그럼 뭐 어떡해 뭐 똥이라도 닦아드려요? 과장님 최근에 차 바꾼다고 뭐 알아보고 그러지 않으셨나? 테슬라 정도면 부르실 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테슬라가 유아인 차? 어 좋다 아니 주...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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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요? 눈치 없게 또 너무 또 그렇게 들이대지 말고 대리씨 알았죠? 그 중고로는 안 되겠죠? 안 될 걸 네 과장님 아니 또 왜 김대리 또 무슨 일이야 가서 일 보라니까요 일 없어? 일 만들어줄까? 아니 아니 진짜 어제 일 때문에 진짜 너무 진심으로 진짜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이거 테슬라 키인데 이거 최근에 차 알아보셨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김대리 대체 왜 그래? 진짜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요? 일부러 이러는 거야? 어? 일부러 이러는 거면 나 진짜 가만히 안 있어요? 어? 아니요 진짜 진짜 제가 죄송스러워서 그래요 과장님 진짜로요 이건 이건 진짜예요 한 번만 더 이러면 진짜 가만히 안 있어요? 얼른 들어가서 일 보세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 비상사태죠 지금 어? 나 진짜 과장님 저런 거 태어나서 처음 보는데 진짜 아니... 우리 진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진짜 아무 일도 없으셨다는데 제가 진짜 이거 눈치 없는 건가요? 아 대리씨 눈치 없는 거 알았는데 진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그쵸 저도 놀랐어요 지금 이거 백파 차가지고 안 끝낼 거 같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 저정금에 일론 머스크가 직접 와도 안 될걸 과장님 요새 이사하신 데 됐다고 막 집 알아보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맞다 맞다 이사하신 데 됐다 맞다 아무래도 아파트 한 채 해가셔야 될 거 같은데 아 이 시발 아파트요? 반포자이 어때요? 반포자이 좋네 딱 좋다 어 아니... 전세는 안 되겠죠? 안 될 걸 저기요 과장님 어휴... 김대리 예... 진짜 오늘 왜 그래요 안 그래도 힘든데 예? 오늘 뭐 잘못 먹었어? 아뇨 그게 아니라 진짜 어제 제가 진짜 아... 진짜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제가 왜 그랬을까요 진짜 이거 반포자이 101동 1604호 킵니다 이사 알아보고 계신다고 하셔가지고 음... 그래요 충분히 반성한 거 같으네 예? 그 상사랑 택시를 같이 타서 중간에 먼저 내리게 되면 택시비를 조금이라도 주고 내리는 게 그게 기본적인 예의예요 크흠 아... 네... 그렇죠 예... 그... 정말 죄송합니다 예...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앞으로만 뭐 안 그러면 되지 어? 안 그래 김 대리? 예... 그렇죠 그 차랑 집이랑은 고마워 잘 쓸게 어 골프 채도? 어? 뭐해? 아 뭐해 왜 남의 핸드폰을 봐 하... 재무팀 박병구 걔 누구야? 재무팀 박병구가 재무팀 박병구지 뭘 누구야 박병구가 왜 니한테 오빠라고 하는데 어? 아니 야... 참... 너 왜 남의 핸드폰을 맘대로 봐? 어? 박병구 누구냐고 어? 박병구가 여자 이름이야? 이름 바꾼 거잖아 똑바로 말해 어? 일 커지기 전에 아니 그니까 그건 그거고 남의 핸드폰을 왜 보냐고 논점 흐리지 말고 박병구 누구냐고 아니 그니까 폰을 왜 보냐고 내 폰을 남의 핸드폰을 하도 카톡 카톡 올리길래 봤다 됐냐? 핸드폰 줘 내놔 아니 그럼 카톡 카톡 말해주면 되지 그걸 왜 보냐고 짜증나게 하지 말고 주라고 빨리 아니 짜증은 내가 내야지 마음대로 남의 핸드폰이랑 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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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받아? 회사 사람이니까 이따 전화하면 되니까 빨리 줘 말 돌리지 말고 아니 회사 사람이 무슨 밤 10시에 전화를 해 안 받아? 뭐 내가 받는다? 아 뭐해 누구세요? 저 정윤이 남자친구인데요 아니 왜요 아 주라고 아니 그쪽이 전화가 오셨잖아요 아니 왜 아 미쳤냐고 니가 내 전화를 왜 받냐고 아니 그니까 왜 회사 사람이 밤 10시에 전화를 하냐고 그것부터 말하라고 어제 내가 보내주기로 한 거 오늘 너랑 약속 때문에 내일 준다고 했는데 필요하면 이따 밤에라도 연락주라고 내가 했다 됐냐? 근데 니 이름이 자기야? 아니 남의 전화를 니가 왜 받아? 야 논 쩌버리지 말고 대답해 니 이름이 자기냐고 아니 그걸 떠나서 내 전화를 니가 맘대로 왜 받냐고 아니 그니까 그거부터 대답해 왜 저 새끼가 너한테 자기라 그러냐고 니 이름이 자기냐고 어? 아니 내 이름이 자기는 자지는 내 전화를 니가 왜 맘대로 받냐니까? 나 그런 거 민감한 거 몰라? 하... 씨발 진짜 미치겠네 씨발? 어? 씨발? 왜 욕을 해? 욕 안 나오게 생겼냐 지금? 그니까 왜 욕하냐고 욕 안 하기로 했잖아 아니 지금 이 상황에 욕이 안 나오게 생겼냐고 아니 그니까 욕 안 하기로 약속했잖아 근데 왜 욕하냐고 아니 욕이 중요하냐고 지금 니가 남자... 그니까 왜 욕하냐고 어? 왜 소리 지르냐? 니가 먼저 욕했잖아 소리 안 지르기로 했잖아 근데 왜 소리 지르냐? 너는 왜 욕했는데? 그게 먼저 아냐? 아니 그니까 그건 그거고 왜 소리 지르냐고 어? 어? 아 됐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 제이문대 박병국 걔 누구야? 그럼 너는? 걔한테 그럼 떳떳하면 전화 걸어봐 누군데? 하... 진짜 말이 안 통한다 무슨 벽이랑 대화하는 거 같아 내가 뭐? 아 넌 좀 빠져있어봐 뭘 빠져있어 가만히 있다가 욕 처먹었는데 분위기 파악하라고 어? 아니 논 저물이지 말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어? 아 존나 얼탱이가 없네 아 넌 좀 꺼지라고 좀 존나 서운하네 틱 존나 와 미쳤다 자기가 이거 봐봐 치즈 늘어나는 거 좀 봐봐 와 미쳤다 오 맛있겠다 어디야? 잠깐만 여기가 연남동이니까 저번에 그 우리 뭐지? 크로플 맛집 거기 그걸 먹인 거 같은데? 크로플? 어디 봐봐 여기 여기 에? 여기 우리 한 번도 안 가봤어 에? 아니야 아 잠깐만 아 뭐야 누구야 아 아니야 잠깐만 아 여기 맞는데 로열 크로플 진짜 처음 듣는데 여기 근처 가지도 않았어 우리 아 기억 안 나? 여기 생크림 엄청 많이 줘가지고 바지에 막 흘리고 나 생크림 못 먹는데 뭔 소리야 아 아닌가? 아 아닌데 갔는데 아 뭐지? 아 뭐야 진짜 누구야 기분 나빠질라 그래 아 뭐지 아 잠깐만 아 친구랑 갔나? 아 엄마랑 갔나? 아 친구 엄마랑 갔나? 전여친? 아 뭔 소리야 아 일어날까? 근데 나 이런 거 진짜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말해도 돼 전여친? 아 아니라니까 전여친 얼굴도 기억 안 나 진짜로 얼굴은 기억 안 나는데 같이 크로플 찍는 건 기억나는 거야? 아 자기야 기분 좋은 날에 왜 그래 뭐 뭐 싸우자고? 아니 나 진짜로 진짜로 이런 거 진짜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니가 뭐 빵집에 가서 빵을 만들던 모텔에 가서 떡을 만들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아니 뭐 모텔에서 떡을 만들던 떡집에서 만들지 다 지난 일인데 뭐 아 진짜 진짜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말해봐 아이 진짜로 말해주고 싶어도 진짜 아예 기억이 안 나 진짜로 자 약속 내가 듣고 한 마디라도 뭐라고 한다거나 기분 나빠진다거나 하면 내가 진짜 어? 5억 준다 진짜 뭔 5억이야 너 5억 없잖아 그럼 현실적으로 뭐 10만원? 진짜 진짜 조금이라도 눈썹 진짜 1mm라도 움직이면 10만원 어 10만원 나중에 뭐 1년 뒤라도 이 말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면 그때도 10만원 줘야 돼 그냥 평생 아예 언급 없는 걸로 어 그냥 말하고 아 그랬어? 끝 약속 약속 복사 복사 코팅 코팅 싸인 싸인 지장 도장 도장 스캔 스캔 팩스 팩스 패턴 지문인식 홍채인식 페이스 아이디 페이스 아이디 QR코드 QR코드 인증번호 인증번호 숫자 4자리 액티브엑스 키보드 보안 키보드 보안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아냐? 아 공동인증서로 바뀌었나? 응 암튼 공동인증서 OTP 6자리 OTP 6자리 본인인증 질문 내가 다닌 초등학교 이름은? 선님 초등학교 오케이 나는 로봇이 아닙니다 나는 로봇이 아닙니다 신혼동이 있는 타일을 선택하세요 이거 이거 이거랑 이거 틀렸어 다시 이번에 횡단보도 아씨 이거 이렇게 다 아냐? 오케이 선서 나는 오늘 들은 이야기를 오늘 들은 이야기를 죽을 때까지 꺼내지 않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꺼내지 않겠습니다 만약 꺼낼 시 만약 꺼낼 시 그 자리에서 즉시 을에게 10만원을 주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을에게 10만원을 주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마지막 이거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앞에 거는 법적 효력이 없는데 이건 법적 효력이 있잖아 이걸 해야지 내가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 그래 아니 언젠간 너 장모님 될 건데 좀 그렇잖아 아 그러네 오케이 이건 생략 이제 말해봐 그 전 여친은 아니고 전 전 여친인데 걔가 연남동 쪽에서 자취를 했어가지고 옆 근처에서 연남동을 되게 자주 왔었어 끝 끝 아 뭐야 별것도 아니네 아 그럼 별것도 아니지 뭘 생각한 거야 어? 아 잠깐만 싹 여기 뭐 뭐야 왜 좋았어? 아니야 그거 교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 진짜로? 나 못 들었는데 아니야 하지 말라고 했어 맞아 그래서 효영이가 뒤쪽에 챕터 두 개 뺐잖아 아 그럼 괜히 했네 아 인생 망했어 야 빨리 다시 해 시간 없어 아 몰라 안 해 나 인생이 조다 막 살 거야 이제 그래 뭐 그러든지 말든지 아 야 뭐 아 요즘에는 그 고백을 어떻게 하지? 고백? 뭔 놈의 고백? 그냥 그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는 그 고백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아니 뭐 생긴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나도 긴가민가해 긴가민가하는데 고백을 왜 해? 아니 그냥 뭐 질러보는 거지 뭐 인생 뭐 뭐 있냐? 너는 진짜 배려심이라는 게 없다 여자는 뭔 죄야 닥치고 그냥 뭐 좋아한다고 하면 되나? 뭐 그냥 진심만 전해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뭐 나 너 좋아하는데 나랑 사귈래?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상한 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나 너 좋아하는데 나랑 사귈래? 괜찮네 나 뺏 아니 너한테 하는 말이야 아 방금 그건 좀 오글거려 으 소름 돋아 아 나쁘지 않다며 너한테 하는 말이야 이거는 좀 아닌데 아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는데 그니까 아까 처음에 했던 게 제일 무난하다니까 나 너 좋아하는데 나랑 사귈래? 이거? 어 그거 나 너 좋아하는데 너 나랑 사귈래? 아니 말이 너무 빨라 진정성 있게 그리고 말 더듬지 말고 나 너 좋아하는데 나랑 사귈래? 아니 너무 구구책 있는 거 같잖아 약간 고백 처음 해보는 그런 느낌? 아니 나 너 좋아한다고 나 나랑 사귀자고 아니야 그건 너무 투머치 무슨 음식점에 클레임 걸듯이 고백을 해 아니 너 좋아한다고 진짜 이 악물고 모르는 척 하네 모르는 척 하지 말라고 그거는 약간 분노조절장애 같은데? 야 어 장난치지 말라고 뭔 장난? 나 너 좋아한다고 사귀자고 아니 그건 너무 따지는 거 같잖아 뭐 돈 갚으라는 거야 뭐야 아니 아 너 좋아한다니까? 아니야 그건 좀 싸가지 없는 느낌이야 좀 더 배려심 있게 아 그만하자 응? 그만하자 아니 고백 연습하다가 갑자기 헤어지는 연습하는 거야? 아니 장난 그만치고 윤민정 아 미친새끼야 기분 나쁘게 왜 내 이름을 넣어 거기다가 너 좋아한다고 너 유민정 너 사귀자고 나랑 어? 뭐? 아 뭐 어떻게 뭐 사귀어 말어 뭐 오케이야 뭐 뭐야 어? 아니 뭐 그러던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씨바라 쫌